저는 진짜 완전히 처음이여가지고 태어나서 기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제도 잠을 제대로 못 닫고 왔고 그러죠? 이번에 같이 촬영할 때 걱정하는 거 같아요 bands winds up to the forest 당장 shootings 여객님은 내가 사람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서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나와서 먹기 위해서는 금지 Film에 문제 4 crack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저 개인 소장할게요. 안 돼! 강아지야? 안 돼! 다들 안에 열일하고 계세요. 아주 좋습니다. 멋있다. 멋있어요!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